첫 번째로 안수식은 우리 안수집사님이 나오셔서 안수를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끝나면 장노님이 나오셔서 안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수를 받으신 안수집사님께서는 안수가 끝나고 박수가 끝난 다음에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받는 안수집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안수를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시원재인의 우리 장노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. 안수는 다리에 성도님들을 보시고 뒤를 두시고 무릎을 끌고 앉아주시고 바랍니다. 우리 안수 해주시는 우리 안수하시는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. 한 번씩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개방된 자세로 안수할 거예요. 우리 장노님들 나와주셔서 목사님께서 안수해주시길 바랍니다.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이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기름이 이 시간 가운데 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빛된 안수집이 되겠다라고 우리의 1부족도 같이 성도님들께 기도하시고 나가보기도 하겠습니다. 우리 같이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안수준이 회사님께서 이 Intro porque요 분cakes 감사합니다. 우리 안수 win교 분 우리의 원수Jesus 우리의 sayinés Big Day 그리고 그 얘기에 관 Теперь dang дirt시다 uc window 우리의 눈에 를 우리의 두 entrance 우리의 대결 우리의 주장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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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